1월 3일 일본 오가사오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오가사오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4 이상의 13번의 지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나 해구와 오가사오라 제도는 브레고리 국가들의 지진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나 해구와 오가사오라 제도 근처의 강진, 특히 신발 지진의 경우에는 그 이후 해저의 화산들의 폭발 방향이 동쪽의 북미, 중미, 남미인지, 서쪽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의 지진 발생인지 아니면 남쪽의 남태평양, 파피아, 뉴기니, 바누아토, 피지, 통과, 뉴질랜드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월 4일 일본 오가사오라 제도의 치치지마 규모 6.3의 강진 이후에 1월 15일에 남대평양 통과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이후 수많은 브레고리 국가들의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안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저 화산이 오가사오라 제도에서 큐슈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 22일 토요일 큐슈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 이후에 큐슈 가고시마 사쿠라 지마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11분경에 큐슈 가고시마 안에 사쿠라 지마 미나미다케산 정상 분화구에서 폭발이 일어나 연기가 쳐졌습니다. 사쿠라 지마에서의 화산의 폭발은 올해 들어 네 번째이며 낮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분연의 높이는 화구 위 4,300m까지 치워졌습니다. 해발 높이로는 4,000m가 넘습니다. 분연의 높이가 3,000m를 넘는 것은 작년 2021년 4월 5일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월 3일 오가사오라 제도에서 시작한 해저 화산의 폭발이 남태평양 통과를 거쳐서 큐슈 슈가나다 해역 그리고 큐슈 사쿠라 지마의 화산폭발까지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쿠라 지마가 1월 28일 대폭발을 한 후에 오늘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4와 5.3, 5.3 이렇게 3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법칙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뉴질랜드는 특히 일본의 동북지방 그 중에서도 미야기안에 영향을 크게 주는 지역입니다. 1월 28일에 동북지역 미야기안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1월 29일에는 동북지역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규모 4.7과 4.0의 강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동북지역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발생한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이와떼현의 강진들은 최근 이바라켄에서 지진이 연속 발생하다가 미야기현과 이와떼현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월 27일에 남대평양 마누아뚜 근처에 통과해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것 역시도 일본의 동북지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월 28일에 기후현 시다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작년 10월 4일 규모 2.7의 지진 발생 이후에 3개월 만입니다. 기후현과 나가노현은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후현과 나가노현의 경계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발생한 기후현의 지진은 기후현의 중앙지역입니다. 작년 8월에 시가현에서 진도 4가 일어났을 때도 이 기후현 중앙쯤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 1월 28일에 나라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나라현에서 지진 발생 이후에 한 달 후인 8월에 기후현 중앙지역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나라현, 기후현, 나가노현, 시가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현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